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완용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게 됐는데 아무도 국민을 위해서 뛰어주지도 않고 누구도 국민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뛰어주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고민해주고 있습니까 부산 가서 사전투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한탄과 국민들의 여러분들 그 간절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고관대작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고열을 빨아가먹는 여러분들 기생충 세금충처럼 보입니다 대법관들이 덮고 일선 판사들이 덮고 경찰이 덮고 검찰이 덮고 대통령이 덮고 비대위원장이 덮고 국희민당이 덮는 겁니다 여야 구분없이 다 덮는 겁니다 지금 나라 팔아먹는 일에 모두가 합심해서 다 노력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개뜻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개뜻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정말 조선 사람들은 징글징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남북한이 이렇게 닮아가냐 북한이 저 꼴이면 나만이라도 좀 고결함과 훌륭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냐 오죽할 것이 없어서 뭡니까 말라이보다 못한 선거제도를 운영해서 10년간 부정선거를 하고 이제는 부정선거가 뭡니까 그냥 절정을 치달아가지고 이번 부정선거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냐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손자, 손녀가 있고 저는 딸을 못 가졌지만 아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잠시 살다가 부르면 그냥 하늘이 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이러면서 자식들한테 대단한 것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자식 세대들한테 선거를 자기 손으로 해서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 정도는 우리가 물려줘야지 어떻게 어른들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열혈 활동을 하고 국힘당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어떻게 당신들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야기죠 내가 윤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시냐고요 한 번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열 번 이상 정도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귀달리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채널 저채널 통해서 아마 밝힌 내용들을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지인들한테 선거를 한 것은 목숨주라고 같은 거기 때문에 다 숨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라고 하고 다 쉬쉬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상황이 오갔고 1일차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를 무지막지하게 조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속속 답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 내가 요즘에 말문이 좀 닫히죠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야기죠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냐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참 빡한 거죠 그리고 오늘 신문도 보면 조선중앙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없기는 다 매일반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거의 4월 10일 총선에 전무가 다 나온 겁니다 4월 10일 당일 투표가 뭐 마지막 날이지만 그냥 뭐 대한민국 선거는 다 사전투표가 결정하니까 당일 투표는 우열이 뭐 몇 프로 정도 차연하니까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벌써 여러분들 한 7.6% 정도 조작하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대구 강력시나 경상북도 부산의 일부 지역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 빼고 빼고는 경합지역은 전부 다 넘어가는 걸 보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보고 뭐 어김없이 또 방송 준비해서 2일차 이런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만일 2일차 진행되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방송을 하더라도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일요일 날 아침에 이런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 건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큐멘터리죠 많은 분들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김덕영 감독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활자로 된 그런 건국전쟁의 내용을 잘 정리한 책을 킹덤북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펴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구입하여서 보시고 많은 그런 영감과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그만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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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ü